근데 이거 마법공화관이 되게 귀엽지 않아? 어떤 동물 좋아해? 어떤 동물 좋아해? 큐큐큐큐 큐큐큐 시랄이야? 시랄이야! 쓰레기 미드 잭스한테 어? 야 잭스 사기잖아! 내가 멍청한 거냐 쟤가 잘하는 거냐 잭스 사근데? 말이 안 돼 잭스 말이 안 돼 챔프가 아 괜찮아 육렬 때문에 내가 이겨 띠 엔니 잘하는데? 미드 잭스 아 시바 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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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야 야 에디야 야 야 티버야 티버 말 그렇게 안 된대 진짜 아휴 잔다 혐의구나 야야야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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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오오 오오오 티버야 오오오 티버야 어디 갔니? 아니 티버야 티버 할 수 있어 티버 할 수 있어 아니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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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 돌아와 아니 돌아가는 거야 티버갔어 마실 다녀왔어 야 몽콘 내줄게 애닌 몽콘이지 오오오 아니 티버 소환해서 이거 부술라고 온 거예요 부수자 아 아 아 아 아 제가 로라이 못인데 애닌 꿈꿈 화목용으로 쓰나요 흐흐흐흫 흑 흑 흑 아 와 와 카밍 하려고 하고 와 카밍 하려고 아니 카밍 하려고 하고 품들! 품들 갑니다! 애니다! 어 애니 이 맛이지 애니 이 맛이지 언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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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냐? 아 너 원래 잘하거든? 중범위가 또 구워가졌나? 어디있어 어디있어? 좋아 뭐하는데? 어이콜 형님들! 어이콜 형님들! 왜 여기 계셨구나 쟤 혼자 오는게 이상했어 냄새났어? 냄새났어 냄새났어 아 매일 취했네 아 유투비 취기네 자연으로 돌아가! 아 난 쓰레기 진짜 어떡하지 이거 이거 큰일났어 이거 일 났어 이거 야 우리 쓰레기 둘이서 막았어 좋아 좋아 개인득이야 야 내가 잡고 죽인다 빠삭 야 잠깐만 쓰레기의 반란이었다 아니 이안폭슨 받쳐서 잔나 잡았으면 잔나가 나보다 셀텐데 당연히 좋은거 아닐까? 개인득 또 무슨 도puter 여가 색챈 암 야야 fait 티보야 공격해 nouveau 티보야 티보야 개 말고 티보야 포딱 포딱 큰 나이스! 좋아! 요따비로에도 엄청 세고 여러분 애니하세요 요따비로에도 이깁니다 5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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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초 4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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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좋아 또 또 또 또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나이스 하나 더 하나 더 가자 가자 아 쓰바! 자 11킬입니다. 승리의 주역이었죠? 그만할게요 아아 맛있어어 소거 소거 야야야야 야 잭슨 됐어 이 미친 새키야 나만 잡나 아 잭슨 미쳤어 고통과 후. 고통과 후. 고통과 후. 위치. 들어간 이렇게 4인분. 와, 왜 나한테 갈YA. ei, 티브오야, 티브오야. 으이이이이, 나이스. 그마트 애니야죠. 이 티브오가 진짜 짤kon. 아! 자연으로 돌아간! 흐흐흐 야 안돼 안돼! 야 이거 좀 졌다 진짜로 진짜 제발.. 야 나 진짜 속속점 야! 나 진짜 속속점! 아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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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악!